일본 영국 원작 일본 영국 원작이 있어요. 거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미국 때는 각색이 한국으로 영국을 가지고 왔을 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여자를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편지 사연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사연들의 말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가지고 올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축적을 맞춰서 많이 바꿨고요. 그리고 구성 같은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채롭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쏟았습니다. 일단 연극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소설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그 유지의 판타지 죽으면서 판타지라는 부분이 표현되는데 저는 처음에 연극을 만들 때 그 판타지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판타지를 만드는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연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는가에 그런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이 소중한 인연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고 유지가 아주 작은 고민 질문이라도 되게 성심성의껏 닿는 태도라든지 그 답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나중에서도 기억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악기꽃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강원을 지었지만 오히려 받은 게 많다고 대답했을 때 그런 태도들이 이 기적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. 높은 자세히 가볍고 태도라든지